자, 토토팬 2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이야, 진짜 너무 좋다. 최고다, 진짜. 이거 라이브야! 찢어졌어, 찢어졌어. 언젠간 2022년 오늘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추억으로 남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 그리는 널 모르네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너무 즐거웠어요. 여운이 너무 오래 갈 것 같네요.